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말이야 그 땐 사랑인 줄 몰랐었다며 나 육개장 못먹는데 이거 아껴뒀다가 저녁밥으로 먹을게요 아 갑자기 말리고 이거 잠 안 자서 그런 거 맞지 잠 안 자서 그런 거 맞지 지금 내 경기력 너무 차이 나잖아 멀티식 완전히 안되고 지금 미네랄 존나 남고 저 아껴뒀다가 저녁에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상해요 추워가지고 콜라 좀 시켜주시지 잘 먹을게요 안 상 الله 안 상큼 head ese 아니 안 상큼 진짜 내 자신한테 실망도 많이 했고 진짜 사는게 힘들다 지금 싱싱해서 임야됨 반쿵망이 새끼들아 요런게 감사합니다 반쿵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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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여리고시가 안자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 진짜로 아 근데 잤어야 했나 진짜 아까 새벽에 반쿵망 아 좋고있네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와 담비봄비 형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담비봄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담비봄비 형님 죄송해요 그리고 컨디션이 말이 아니네요 아 좀 다 해야겠다 얘들아 아 이게 게임이 스포츠랑 똑같은게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아무 생각도 안다고 손도 안 움직여 이게 플레이에 변화가 없는데 당연히 실력이 늙겠냐 연부한테 나중에 가르쳐달라고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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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아니요. 새벽 5시 말고 점심 5시 3시간만 잘게요. 아 그냥 잤어야 했어 얘들아. 설구의 도토리나무 반수목원연합 2기호 진흥간지더드 올림프스 조상 송경훈 기억나냐 이때 설구진 짜달 했는데. 딱 다 쓰여있는데 딱 돌렸었는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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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여행으로 다섯씩 깨워주세요 기골잘거에요 기골잘거에요 안되겠다 어떡하지 잠시만 여러분 좀 잠방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너무 졸려가지고 18시간째 방송하고 있구요 너무 졸린 가게로 잠방좀 하고 2시간 반만 자고 2시간 반뒤에 너무 졸려가지고 게임도 안되고 이건 아예 손도 안되고 아예 안되네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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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